코로나19 발생 2년 8개월 만에 정부가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크루즈선이 자주 드나드는 부산 관광업계의 기대감도 큽니다. 하지만 빗장을 푼 우리나라와 달리 바로 옆 중국과 일본의 운항 재개부가 불투명하다 보니 온전한 회복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 크루즈선 입항으로 활기를 띠던 코로나 이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2019년 부산에 입항한 크루즈선은 108척, 사흘에 한 번 꼴로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배에서 내려 부산에서 먹고 놀고 자는 크루즈산업은 부산 관광시장의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코로나로 크루즈선 입항이 금지된 지 2년 8개월. 정부가 최근 입항 전면 허용을 결정했습니다. 크루즈선사 대리점들은 약 3년 만에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새롭게 생긴 까다로운 입국 절차들이 선박 입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관 등 관련 기관들과 실무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제도들로 인해서 기항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기존의 크루즈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겠죠. 승객들이 한국에 와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재반적인 절차를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완전 정상화 시기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크루즈 관광의 특성상 상품 개발에서부터 손님 예약까지 반년 이상 걸리는 데다 3년 가까이 묶여있던 운항 노선도 다시 편성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부산 크루즈 관광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양대 큰손, 일본과 중국의 운항 재개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일본은 해양수산부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크루즈 운항 재개를 요청했지만 연말까지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고 중국은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로 국제 크루즈 운항 전면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이완이 크루즈 운항 재개에 들어가고 홍콩 역시 재개를 앞두고 있어서 항만 당국은 본격적으로 선사 유치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외국 크루즈선이 실제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내년 3월. 주변국들의 상황에 따라 크루즈 시장이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